오늘은 좀 추출해서요 쫄면 떡볶이 쫄면 떡볶이 분식 먹방 좀 한번 해 보려고요 아 이게 요즘 코로나다 보이고 또 하나는 시골이다 보니까 배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서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요리동네 맛집이에요 맛집 쫄면 쫄면도 맛있고요 맛있어 음 뱅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엄청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엄청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맛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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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zilian 와우 입맛 없을때 한번씩 먹기 좋은 분심 쫄면 떡볶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